.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다는 거는 좋지는 않다는 거. 스모키야 볼래 스모키? 키스왕 한 두 병 더 주시면 안 돼요? 건라대야 되는데 아니, 왜 초까 먹지 말고 또 걸고 가 네? 후루룩 후루룩? 먹지 말까요? 아 저 주희 비자 먹어봐 먹자 먹자 ㅋㅋ 더 많은 뻔ual데 아... código 뒤를 돌아와요 반대로 아 너무 많이 맞았어요 주경이 때문에 몇 병을 마시는거예요? 저도 이거 먹고 뻗을 예정입니다 수호주사가 있나요? 수호주사가 굉장히... 비교가 많아져요 비교가 많아져요? 거의... 찍었어요? 그럼요. 아 누가? 뭐라고 하세요? 나는 왜? 아 웃겨, 웃겨. 미안해. 저 진짜 계속 찍네. 내가 계속? 저 적당해. 너 군데나가. 어딘가, 안 되나가. 걸어갔어. 야! 아니 진짜. 아니 고백을 왜? 왜 자꾸 없는 대화해요. 이 랩볼이 잘 어울려야 돼. 불러서 잘 어울려. 불러서가 뭘 뜰 것이겠어? 진짜. 아니 진짜. 왠지에 그 정도가 대박. 아 왜? 재밌잖아. 보관님 하시는 게죠? 계속할 거야. 자 갈게요. 너무 아쉬워. 왜. 슬기 형이 있나요? 선생님들. 형이는. 형이 나. 네. 형이 나. 형이 나. 나와서 갈까요? 네, 고마워요. 진짜 너무 보고 있어. 박수진이야. 장수진이야. 박수진의 모습. 아... 아니, 아니. 막 차린데. 아, 2팀. 네. 회수는 진짜 좋아하는 거야? 2팀. 아, 나 진짜. 놀러고 있었네. 아, 차수. 문주경. 안 좋아. 우리 지금 몇 살인 거지? 22살인 거지. 21살 아니야? 그렇게 안 보인다. 근데 좀 오바다. 근데 난 스스란 살 좀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회원님. 여기 뭐 그거 해놓은 거야. 좋겠다. 여자 셋의 관심 다 받아주겠지. 좋겠다. 너 이런 연장 못 봤어. 너 끝나서 어떡하니? 메이킹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오늘 고파는? 촬영 끝나면? 와, 이거 누나랑 보여줘요. 눈 안 감는다, 눈 안 감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길어요 형. 길어요 형. 오늘의 중고. 신랑 지루기장이 끝이겠습니다. 뜨거운 박스와. 잠깐만. 음성. 와. 음성 해 줄래요? 뜨거운 박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형. 뜨거워, 뜨거워. 지금 준비해져 있는데. 시록 타브, 솔샵 정도의 돌고래 소리. 해 해. 자신을 이렇게 해. 오늘의 주인공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했다. 형이 쓴 거야? 직접 아니면. 아니, 이거 맞았어. 칠옥 한번? 어, 그래. 아주 참한 여자로 바뀌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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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랑. 이런 것들을 그리워 보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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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은이의 마지막 엔딩인데 조금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게만 하면은 꽉 거리고 둘 하면은 약간 더 센 와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어떤 걸 좋아하세요? 분위기. 잘 타요? 잘 타요? 잘 타는 거 그쵸? 어깨 없네. 자,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자유로로? 그거 타? 아니 그거 못한다고 얘기했나요. 꼭 빼고 탈 수 있어요. 자유로 스윙을? 탔었어, 촬영 때고. 안 무서웠어? 내가 원래 못하는데 촬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못하는 것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랑도 적응이 됐어요. 아이킹도 촬영도 타고요. 손 들 수 있어? 제일 끝에 샀어요. 손 들었어? 어. 와, 고수다. 좋아하는 거. 구슬 아이스크림. 아니 먹는 거 말고 놀이기구.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무슨 광장? 아니 아니야. 범퍼카. 아니야. 어떤 주차 같은 걸 타. 심바뜨의 모험. 맞아. 맞아? 어. 어떻게 다 맞췄어? 나도 지금 얼떨떨해. 내가 그냥 나 원래 사실 놀리려고 막 따지고. 코트야.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찍을게요? 자본주의 미소. 응, 리허설입니다. 이게 마지막 드릴게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아, 놀리셨어요? 혁박받았어. 아, 그랬어? 혁박받았어. 혁박받았어. 누나도 왜. Kurt. 누나 졸업Ba공 마시고. 하나도 만우하ют. 하하. 그래서 형자식. 오늘은 다 하고 있잖아. 누나 욕해요 지금. 줄 거 tak. Ved해. 요! 네 오케이. 터져 봐ja undar. 아니야. 그래도 좀 몇 초 있다가 터졌어. 아 그래도 자연스러운 터짐이었어. 아 평가해주는 거야, 내 웃음이 나오잖아? 아니야. 겨우 이상하지 않아? 여기도 마지막이다, 왕자왕. 지금 바로 손스럽지 않아, 자꾸 와서 차야 해. 사회봐. 오늘 신촐 로컬 투어로 SFR 전화가 되게 최고였으니. 아이고, 빛딱. 뭐 하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였다? 난 누워, 이렇게. 머리? 다시 해 봐, 누나 편한데 기가 안 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남겨. 재우 형은 딴 데 안 돼, 여기 안 가세요. 방송을 다 하세요. 방송을 받으면 나 완전히 빠질 줄 알았는데. 됐어요, 형. 마지막에 또 나니까 형이 좀 잘 되는 거 같지 않나요? 형은 안 맞았어요? 형은 안 맞춰서는 식이다, 있잖아요. 그쵸. 안 힘든 거 자꾸로 하는 거 다 장점이 되는 건가요? 호흡을 맞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낯가리는 시간. 단점이요? 너무 편하다. 뭐야 누나 왔던데. 이 스타일이 어색하지 않다. 단점. 너무 어색하지 않아서 가뭄이 없어요. 아 이거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멘트는 좋지 않다. 맞아요. 방송용으로 한 번 다시 하자. 행복하고 즐겁고 매 설레는 촬영입니다. 보자. 이번에는 버전이 예쁘니만 추면. 춤도 가까이 다 감아서 나 예쁨 만을 기대 언제나 내 맘에 I think I'm going to go okay. 안녕하세요. 엔딩 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케이. 여기 잡아? 엔딩 요정. 엔딩. 하나 둘.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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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